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함께 삼성 SDS를 분석해볼 AP투자 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종목 코드는 018260 되겠구요. 현재 시간은 2021년 2월 3일 오전 9시 4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몇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저는 삼성 SDS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 올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겹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첫번째로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 싶구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상황에 변동사항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는 삼성그룹 계열의 시스템 통합업체입니다. 컨설팅 IS,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이 IS니까요. 아웃서싱 부분의 IT 서비스 사업 부분과 물류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분류 BPO 사업 부분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SI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삼성그룹 계열사와 관계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 정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센서와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수집하면서 분석까지 하는 플랫폼 서비스 브라이틱스 IoT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구요. 특히 이 중에 IT 서비스 부분에서 4대 전략 사업이라고 칭하고 있는 얘네들이 클라우드, 인텔리전트 팩토리, AI, 솔루션 섹터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구요. 또 이제 물류 BPO 부분도 대회사업 확장에 따라서 외적 성장과 수익성 회복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 SDS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배당 수익률이 1.24 정도 되네요. 현금으로는 그만큼 잘 되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시가총액은 15조 정도 확인이 되고 있구요. 발행 주식수는 7,700만주, 그 중에 유동 주식수가 3,290만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여기 보시게 되면 4분기 때 굉장히 단기 수익이 많이 하락을 한 그런 모습, 영업이익이 좀 하락한 모습, 하지만 매출은 증가한 모습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국면이다 보니까 이런 타격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 SDS가 물류 BPO를 하는 건데 회사 업무 아웃소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회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물류가 많이 위축이 되니까 당연히 BPO도 위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긴 하지만 또 이번에 코로나 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대회사 확장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은 코로나가 좀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국면에 지금 놓여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성장이 기대가 될 수 있다. 또 항상 위기가 있으면 그 위기 때문에 인간은 망하지는 않아요. 항상 그 위기를 극복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시장을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삼성 SDS 이제 차트인데요. 요 차트를 이제 보시면 제가 요쯤 요기 1월 5일날 좀 유의미한 장대 양봉 한번 뽑아줬고 요 장대 양봉의 중간선이 19만 9,250원입니다. 그렇죠. 19만 9,250원 위에서 이제 놀아주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항상 드렸는데 장대 양봉에 한번 뽑아주면서 위로 내리꽂는 모습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지지선은 이제 더 이상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서 여기 좀 올라온다 싶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아이씨 그냥 팔지 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윗골이 연출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골이로만 끝나고 봉 자체도 밑으로 내리꽂지 않는 이유는 매수세가 그만큼 또 계속 나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하나의 어떤 지금 당장은 약간 좀 이 중간선 고지가 매도라는 국가에 의해서 점령이 다겠지만 매수국에서 계속 이제 그걸 탈환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일 고지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고지전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가 우세하다 뭐 어느가 열세다라고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살짝 좀 지켜보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삼성 SD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이제 저희 사이트에서 무료 종목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창에서 AP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하시면 이 상단에 이제 검색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타고 이제 들어오시면 가운데에 이제 라이브 녹색으로 이제 깜빡깜빡 하시는 거 보실 수 있죠. 여기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주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의 소장님의 종목 리스트 그동안 리딩을 하셨던 이 리스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오늘은 이제 2월 1일이니까 2월 1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시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주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시 49분부터 뭐 김용재 소장입니다 하고 이제 인사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될 어떤 그런 공지사항 같은 것도 남겨주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전날 미국 증시 같은 좀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지표들도 확인하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현재 시간 9시 00분 코이즈 현재가 3050원 매수하시면서 1차 목표가 3140원 그리고 뭐 이제 손절가 2920원으로 대응합니다. 같이 이제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해주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장의 흐름과 함께 이렇게 뭐 드래곤플라이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씀과 함께 지속적으로 리딩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거나 뭐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과 같이 검색을 하셔서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